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담대한 도전 강단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3인 1조 3운동의 출발점인 스타트만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실범하는 주일이었죠 2025년도 10월까지 1만 명의 목표를 두고 스타트만 2025의 시작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저희가 왜 목표를 세웁니까 왜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요 그 과정이 막연해집니다 사도바울도 항상 저에게 분명한 명확한 목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빌리포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부분이죠 또 바울도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구역과 기관과 가정의 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확한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손으로 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륙전도에 응답을 적는 거예요 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적고 나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적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월쯤 되면 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나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붙자고요 스타트만 2025를 위해서 고륙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부응을 위해서 내 기관의 부응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부응을 위해서 목표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24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스타트만 2025가 선포됐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목표를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정해놓으면요 우리는요 저절로 24되게 되어 있어요 24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기회가 와도 부응과 전도운동과 뭐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기회를 주셔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붙잡고 가정보고만을 위해서 또 구역과 직분을 위해서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쓰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25 영혼의 응답이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스타트만 2025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이 강단의 말씀 굳기에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정확하다 그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난 여리고성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전쟁 시작입니다 그럼 어떤 전략과 전술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이에요 뭡니까 말씀이신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략 전술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라 확신합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 굳기에 붙잡고 담대한 도전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부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시기 위함이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실시해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보내시기 위함이죠 열두 제자 또 열두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아포스돌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미신과 점술에 빠진 상태 거기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죽어가는 그 현장과 그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시 되어서 담대한 도전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하셨죠 그럼 먼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많은 걸 의식을 해요 어떤 의식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행동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 범죄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의식이 돼 있어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 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요 너무 깎아내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이 한계가 너무나 많아 안 될 한계와 깎아내리는 말들이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안 돼서 안 돼 경제가 안 돼 뭐가 안 돼 건강이 안 돼 안 될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신형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그럼 우린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아 이 문제와 사건은 광야구나 이 광야 덕분에 나는 성장한다 광야 덕분에 나는 스타트반 2026의 주역이 될 줄 나는 믿는다 이게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과 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 막힌담을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지인들, 안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을 잃어버린 장단기 결석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점을 주셨죠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만 말씀 붙잡고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삶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정체성을 시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 대해 술 문제도 언급을 하셨죠 마시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약주로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안 믿는 분이 같이 마시면서 똑같은 상태가 된다 왜 성경에 이 부분을 금하고 있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가장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는요 목사다우면 됩니다 목사다운 인생이 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장로님 권사님은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다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직자답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마울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죠 2000년 전 그 많은 시대에 사람들, 교인들이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때 당시 모든 고기들, 이 짐승의 고기들은요 우상 숭배에 받쳐지고 유통이 돼요 그 당시 고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논쟁이 벌여지냐 우상에게 받쳐진 이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마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사람 먹어라 찜찜한 사람 먹지 말아라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스타트만 2026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인일조 둘씩 묶어서 현장에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보완하며 돕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이인일조로 또 한 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국과 독일의 전투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전투기들이요 독일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시피 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완전히 이긴 거죠 그 당시 모든 전투기들은 1대1로 싸우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한 장교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에 딱 꽂힌 거예요 아니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이 천을 쫓아야지 왜 만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 편대를 이뤄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한 대의 전투기가 기관총을 쏠 때는 그 범위가 2.5미터 안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두 대가 편대에서 쏠 때는 5미터가 아니라 250미터로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3인 1조 운동은 이런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 너무나 중요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주셨죠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지금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내어줘는 권능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죠 왜 우리에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도전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저는 많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요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 몇 벌의 돈은 그걸 가져가지 말라 또 언급하죠 여행자들의 필수품입니다 지팡이 신발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영향받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심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또 적용 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체질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맞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바짝 예수님께 붙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생각만 해요 아 우리 전도운동 고륙전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 탓 환경 탓 부모 탓 안 될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강단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여기 우리 사역자분들 너무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는 20% 성장 30% 성장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 또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스타트만 20이요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요 아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언의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스타트만 20이요는 반드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짐 얼리어 선교사의 영상을 저희가 봤죠 짐 얼리어과 4명의 친구들 총 5명이 에카도르의 종족에 선교하러 가자마자 선교를 당하죠 그래서 언론적으로 굉장히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가 그런데 이제 5명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안고서 그 종족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한 그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되고 모든 종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문구가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트만 2025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정확한 목표를 붙잡고 담대한 언약적 도전하는 예원의 성든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